10편 78편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네들에게 이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의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네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네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소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구배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난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서 권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안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국식을 다 먹어 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초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환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괴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